새벽 기상을 하면 좋다, 미라클 모닝이다,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난다, 여러가지 이유와 엄청난 것 같은 수식어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가 21일 동안 새벽 기상을 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잠이 많은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서점에서도 새벽 기상 책이 많고, 유튜브에도 미라클 모닝도 많이 하고, 블로그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일단 잠이 많은 편입니다. 미라클 나이트를 지향하며 몰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2, 3시에 잠들었었어요. 새벽형 인간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제가 21일 동안 새벽 기상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설날도 끼어 있었는데요. 이때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죠. 저도 예전에는 핸드폰 알람 5개씩 맞추고, 그래도 못 일어나서 계속 스누즈 기능을 사용하고 절대 못 일어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벽 기상은 포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찍 침대 위에 눕는 거예요. 저는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잠자리에 안 놓고요. 제 스마트워치만 이렇게 차고, 취침 모드로 바꾸고 잠자리에 듭니다. 시계 알람은 스마트워치 진동으로 했어요. 와이프와 제 딸이 옆에서 자거든요. 두 사람의 잠에 방해되지 않게 합니다. 제 딸은 11개월입니다. 9시면 잠에 들기 때문에 함께 잠자리로 들어가서 딸이 잠들 때쯤 저도 같이 잠에 듭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저는 기상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로 갔다가 물 한 컵 마시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8시 30분만 돼도 굉장히 졸려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뭔가 거창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하루 계획을 세운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멋진 일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일어나는 데에만 의미를 뒀어요. 첫 일주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밖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크게 의미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대본을 썼어요. 대본은 30분 정도 쓰게 되는데요. 이걸 다 쓰면 5시가 조금 넘습니다. 5시쯤엔 운동하러 가는데요. 운동도 원래는 저녁에 했었어요. 근데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공복에 그냥 운동을 하는데요. 공복에 운동하면 최순실보다 무서운 근손실 난다 뭐 이런 거 걱정을 하면서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합니다. 헬스장이 사우나와 같이 있어서 사우나에서 20분 정도 몸을 풀고 헬스를 합니다. 헬스는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샤워하고 집에 오면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정도가 됩니다. 새벽 기상으로 엄청난 일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시간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30분엔 자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루 할 일에 체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 할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디에다가 적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조금 빨리 처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상을 시작하고 제가 3주 동안 1일 1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 새벽 기상 덕분입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유머 사이트를 본다든지 뭐 그냥 인터넷으로 아이쇼핑을 한다든지 사고 싶은 차 정보를 본다든지 아깝게 버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상 이후에 스마트폰을 잘 안 보게 되었고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딸과 놀아주는 시간도 더 집중해서 놀아주게 됩니다.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 기상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좀 봤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벽에 일어나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려면 속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좀 덜 먹게 됩니다. 저는 저녁을 항상 회식 수준으로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덜 먹고 일찍 자게 됐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도 좀 앞당겨져서 6시에 먹게 됐고요. 덜 먹으니까 몸무게도 3kg 정도 빠지게 됐습니다. 새벽 기상에 단점이 있긴 있어요. 단점도 없진 않습니다. 와이프와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원래는 밤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잠자리에 일찍 들다 보니까 와이프가 저에게 말하기를 저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서로 혼자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는 해요. 이전에는 와이프가 아이를 재웠었어요. 저는 그때 제 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간이 없어진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합니다. 일찍 와서 와이프 집안일도 돕고 대화도 나누는 것으로 일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상을 도와준 책이 있는데요. 서점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딱 이 책 한 권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투데이에 책이 뜬 거예요. 유퀴즈에도 출연했다고 하는 김유진 변호사님이 쓴 책인데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 책이에요. 이걸 읽고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2월 1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2월 21일까지 빼먹지 않고 새벽 기상을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책들보다 이 책이 저는 도움이 되었어요. 나중에 만약에 제 새벽 기상 루틴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상을 하기 위해서 잠은 줄이지 마세요. 주의할 사항이 잠을 줄여서 새벽 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자는 게 새벽 기상의 비결이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파악해야 해요. 저는 6시간, 7시간 정도가 충분합니다. 더 많이 자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9시 30분에 잠들면 4시 30분에 깨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새벽 기상을 실천하거나 새벽 기상 시도하려는 분들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5시 30분에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11시까지 미팅이 있었던 적도 있어서 늦게 잠이 든 거죠. 그래도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날은 푹 자는 날이다 생각하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찍 자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6시에 하고 7시 이후에 안 먹어요. 속이 불편하면 피곤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는 저는 유튜브 대본을 쓴다고 했죠. 이로 인해서 유튜브 1일 1영상도 하고 있어요. 새벽 기상으로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됐고요. 하나하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새벽 기상을 유지할 겁니다. 이상 노마드 크리스의 21일차 새벽 기상 솔직 후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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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